관세청은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가 오늘 회의를 열고 롯데호텔 김포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신규 특허를 내줬다고 밝혔습니다. 위원회는 그랜드 관광호텔의 대구 국제공항 입국장 및 출국장 면세점 입점도 허가했습니다.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면세점이 있는 신세계면세점과 경복궁 면세점에 대해선 매장 면적 확장 허가를 1년 연장했습니다. 이에 따라 신세계 DF는 약 8,400제곱미터, 경복궁 면세점은 570제곱미터 넓이의 매장을 1년 더 운영하게 됐습니다.